필리핀에서 한번이라도 생활해 보셨던 분들은 한국을 가셔서 다시 또 필리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필리핀에서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다시 찾으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서 고생하면서 처음 필리핀에서 살았던 집 또 저녁에 나가서 맥주 한잔 했던 그런 장소 필리핀에 대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다시 또 필리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필리핀에서 사업은 이제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필리핀에 와서 나이가 좀 더 들면 필리핀에 와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리핀에 처음 오셔서 너무 고생을 했고 또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에서 생활고를 못 이겨서 다시 한국에 나가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필리핀에 대한 나쁜 기억보다는 필리핀에서 너무 성급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필리핀에 와서 뭔가를 급하게 하려고 했던 것 자체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었지 필리핀 나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셨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해지면 말 그대로 은퇴 이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셔서 그냥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계시는 주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리핀에 계셨을 때는 모든 것 자체가 필리핀에 불만이 많았는데 한국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필리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문제였다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필리핀에 오셨고 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한국에서 늘 일을 하다가 필리핀에서 한두 달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스스로가 불안해서 뭔가를 빨리 일을 하려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필리핀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뭔가가 경제적인 뒷받침만 되어 준다면 필리핀인이 참 좋은 나라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필리핀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필리핀 현지 뉴스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술을 먹고 싸우고 하는 걸 봤지만 실질적으로 제 눈앞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장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인들도 위험하다고 하는 장소에 한국 분들은 그런 곳에서 가시고 현지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보다 더 필리핀 현지에 무섭다 가지 마라 이런 장소는 가지 말고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큰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는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 건 관계가 아니면 크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필리핀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동선이 많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이 사건이 잦은 지역이고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걸 알고 그런 장소는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에 처음 오셔서 1년 2년 생활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철수하셨던 분들은 처음 오셔서 동선이 짧았기 때문에 또 위험한 지역을 안 갔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고 필리핀에서 2, 3년 되신 분들은 정말 필리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건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생활하셨던 분들이 한국을 나가서 다시 꼭 필리핀에 와서 마지막에 여생을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생각보다 살기 좋습니다. 필리핀 생각보다 잘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생각보다 잘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생각보다 잘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생각보다 잘 모르겠습니다.